첫 번째 질문은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이 하나씩 나오는 건가? 좀 도마도우 질문이 하나씩 나오는 건가? 얘들이 보내준 거 맞아? 이거는 뭐 타고나야죠 뭐 이건 별 수 없습니다 오 자신감 있는 대답 그런 이야기하면서 귀랑 목 빨개지 말라고요 그렇게 설득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恥ずか시네요 이거는 뭐 타고나야죠 뭐 별 수 없습니다 네, 그렇죠. 태어나야죠 태어나야죠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진이고요 힘내었서 막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런 키덱트 아닌데? 형 키덱트로 해주세요 왜 또 빨개져요? 널 위해서라면 난 슈퍼도 깊을 척 할 수가 있어서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깊을 척 할 수가 있어서 사랑이 사랑만이 더운 내 가게 내 모든 여전비로 다 숨겨지길 이루어져지는 꿈속에서 사랑이 사랑만이 더 싫어 무식해 보았고 나는 우동을 말하는 게 시절이 할 수가 없는 게 난 당신의 사랑만이 더 싫어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은 좀 Just for you 전부 바꿔서 Just for you 나를 넘어 Who are you? Hey, wait, my name is this 너는 월드와잇사 너는 책임이나 일을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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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대체 누구를 나는 널 위해서라면 널 위해서라면 월드와잇사 영문하는 월드와잇사 월드와잇사 영문하는 월드와잇사 인연맨으로. 내 풀 меня. 도와주지. 잠깐만. 시청자 여러분들도 잠깐만 시선을 보여주세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다들 보는 핸드폰이나 단대로 가면 작용할게요? 아아악. 저ㅜㅜㅜ цеably 그거 quotid су거 화면에서 웃고 아냐아냐 카메라 보내는거 네 몸을 빨리 좀 봐 김치키니 이곳에 몸값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엔 몸값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거 하나 둘 셋 액션 이하네 심장이 너무 빨리 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장이 너무 빨리 튄다 심장이 너무 빨리 튄다 세글자였어 사랑하는거 지옥 받아서 기타게 지고 이하네 얼굴이 딱이에요 지금 애링실 밟아 반칙 받아서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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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영웅 오 이거 이거 말씀드렸듯이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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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시원한 연기 되려 해 I'm so sick of this Fake love, fake love, fake love I'm so sorry boys Fake love, fake love, fake love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희벌척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하면 또 완벽하길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겼지